참는 자에겐 어복이 있나니? 아 근데 4년을 참았는데 아직도 어복이 없어요 시브랭 자 오늘은요 시방에서 냉장고에서 썩어가고 있는 지랭이를 다 소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이 많이 쌀쌀해져서 뭐가 기어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있습니까? 그냥 던지는 재미죠 지금 던지면 초리때만 달랑달랑거리는 것이 아무래도 도그 우리 도그 새끼들이 다 뜯어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러면 곤란한데 살짝쿵 걷어갖고 다른 방향으로 다시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? 뭐 있다 장어 새끼네요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아 그래도 저게 어딥니까 자 오늘 첫수로 올라온 잔잔바리 장어죠 아 요건 너무 애기애기니까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 멍충아 아 시브랭 너무 지루하잖아 손가락만한 장어새끼 한 마리 올라오고 꼼짝도 안하네요 이래갖고 시간 안에 지랭이를 다 소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요거 거두면 지랭이를 두 마리 세 마리 껴갖고 던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조금 나을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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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가랑가 몰라요 아무도 몰라 자 보이시죠 지랭이를 두 마리를 꼈습니다 예 요번에는 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광어 새끼 대갈빡에 떨어져라 빠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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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급해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봅시다 참는 자에겐 어복이 있나니 아 근데 4년을 참았는데 아직도 어복이 없어요 시브랭 아이 지금 뭐가 열심히 뜯어먹기는 하는데 예 보나마나 우리 도그 새끼들이겠죠 아이 돌아버리겠네 아이 짜증나 아무래도 이 시기에 시방에서 원투낚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물이 쭉 빠지고 있어갖고 입질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아이 시브랭 안되는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되는 걸 알면서 왜 요렇게 보시면 바위마다 10% 딩딩하게 입기 껴있는 거 보이시죠 예 요게 비올 때는 젖어버리면 입기가 잘 안보이거든요 요거 요런 바위 잘못 밟았다가는 예 대갈빡 날아가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시방 마지막 낚시를 해봤는데요 예 별로 기대도 안하고 나왔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그래도 생꽝을 면한 게 어딥니까 예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안되는 건 안되는 거예요 저처럼 혹시나 하고 시방에 찾아오실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하하하